저희 지난주에 드디어 디모데가 등장을 했습니다. 디모데라는 이름 뜻 혹시 아세요? 하나님을 높이다. 아 맞습니다. 또 디모데의 굉장히 그런 특이한 점이 있잖아요. 디모데가 다문화 가정이었어요. 엄마는 유대인이었는데 아빠가 헬라인이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디모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맞아요. 기억 잘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네. 귀한 이 자리에 동참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라고 말한 분이 있는데 마틴 보보라고 하는 분이 그런데 내가 어떤 분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분과 만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삶의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오늘의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나왔었던 그 수많은 타인들이 내 몸과 마음 속에 남겨놓은 흔적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 가족들의 모습은 내게는 있고 그러니까 DNA로 보면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DNA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후에 우리들이 이렇게 절하게 될 때는 수없이 많은 타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형성되죠. 이렇게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생물학적 요인, 사회적인 요인 같은 것들이 합쳐져서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게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므로 타고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분은 내가 잊을 수 없어라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내 인생이 너무 고달프다, 힘들다, 인생 정말 재미없어 그러고 있는데 문득 어떤 얼굴이 떠오르고 그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 아 그러네 새롭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해주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지금 현존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이미 떠나가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만 인생의 권고한 시간에 문득 어머니의 눈길이, 인자했던 눈길이 떠오르는 거예요.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아들아, 네가 지금 아파하는 게 뭔지 내가 알아. 그래, 힘들지? 그래도 엄마는 너를 믿는단다. 그냥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에 의안이 되고 힘이 되는 존재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종교학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뭉클해. 뭉클해, 뭉클해, 지금. 그걸 뭐라고 하냐면 The Living Dead라고 얘기하는데 살아있는 사자. 돌아가셨지만은 내 속에 들어와 살아계신 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그런 존재들이 한두 명만 있다고 해도 우리는 꽤 괜찮은 인생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 사도의 서신들을 매우 좋아하지만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바울이 나의 동역자들인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베베에게 문안 인사해 주십시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부부에게도 인사해달라고 하고 이제 이런 대목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들이 바울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지탱해 주었던 매우 중요한 분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빌리포 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처해 있는 권고한 상황 속에서 바울을 정말로 덮고 있었던 두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디모델이고 오늘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구냐면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권고함 속에 있을 때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흐뭇해지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그래도 바로 서이지 않은 느낌이 들도록 만든다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수업, 들리뽀서 구감 에바브로 디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에바브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텐데요. 먼저 빌리포서 2장 25절 빌리포서 2장 25절을 먼저 읽고 시작을 할 텐데요. 짧은 구절이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느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갔을 것을 돕는 자 네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이렇게 짤막한 구절로 다 표현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화씨가 내가 이제 누군가에게 소개를 해요. 일화씨가 어떤 분이에요? 하고 얘기하면 글쎄요. 누굴까?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뭐 키는 얼마쯤 되고요. 뭐 피부색은 어떻고요. 뭐 이렇게 하면 그의 외적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짤막한 구절이지만 그가 사람들과 혹은 세상과 자기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짤막하지만 함축성 있는 언어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에바브로라고 하는 것은 아프로디테하고 관련이 되는 이름인데 그리스 신화에서 아프로디테는 미에어싱니다. 에바브로라고 하는 건 바로 거기에 차밍하다. 그리고 이제 그가 아주 사랑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 속에서도 어떤 느낌이 있는 거죠. 아주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 디도는 빌리포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울 사도에게 의연금을 보내기도 하면서 그를 특사로 파견했던 사람의 이름이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또 빌리포 교회가 맡겨주고 있는 소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만큼 지적 능력과 용기도 있었다고 봐야 되죠. 먼 길을 가는데 그 일을 수행해야 되고 또 돈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기가 착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람들의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에바브로를 분명히 이제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느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에바브로는 어디에 있어요? 빌리포에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과 함께 있습니까? 바울과 함께 있죠. 그렇죠. 바울과 함께 있죠. 에바브로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하는 얘기가 에바브로 디도를 당신들에게 돌려보내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난카이오스 헬라우론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냥 그렇게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주 강력한 의미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일 꼭 해야 할 일이에요. 에바브로 디도를 당신들에게 돌려보내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 나와요.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를 표현하고 있는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로 바울이 뭐라고 하냐고. 그는 나의 형제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함께 군사한 자. 그 다음에 함께 군사된 자.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의 삶을 얘기하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누군가에게 형제가 될 줄 아는 사람이고 이 말의 의미도 우리가 새겨봐야 하겠습니다만 함께 수고한 자라는 거예요. 수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고생을 한다는 뜻이죠. 고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고생을 받아들이는 사람인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함께 군사된 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선한 싸움을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는 자라고 하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헬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언급되고 있는 이야기가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본질을 드러내고 있어요. 누군가의 형제가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함께 수고하는 안일함 속에 빠져 있지 않은 사람임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말 맹렬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고 누군가를 섬세하게 돌보는 사람이기도 하고 아주 본질적인 얘기가 여기 등장합니다. 저는 이게 참 좋아요. 여러분 홀먼 멜빌리라고 하는 미국 소설가가 썼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걸 뭐라고 했냐면 백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백경. 하얀 고래인데 요즘은 그냥 모비딕 그렇게 얘기하는 아마 명작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고 그러나 명작의 운명은 읽은 사람은 또 별로 없는. 이게 이제 그 고전들의 운명이긴 한데 그런데 보면은 뭐 그 책을 읽으려면 굉장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주 우리가 별로 알지 않아도 괜찮을 정보들이 그 속에 다 담겨 있고 그러니까 때때로 지루하기도 한데 어마어마한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책의 첫 머리를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두자. 내 이름은 이스마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두자.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돼. 어떤 삶의 태도가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문학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런 대목이에요. 그 첫 문장은 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두자. 뭐지? 싫은 거 안 두고. 호기심이 쭉 도는데요. 이런 태도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몇 년 전. 예를 들면 12년 전. 그런데 2년 전 그럼 괜찮은데 거기 뭐라고 하냐. 몇 년 전 해놓고 정확히 언제인지는 아무래도 좋다. 그래서 지갑은 거의 바닥이 났고 또 무태는 딱히 흥미를 끄는 것이 없었으므로 당분간 배를 타고 나가서 세계의 바다를 두루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게 이제 머비딕이라고 하는 소설의 첫 문장입니다. 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두자. 그리고 몇 년 전. 뭐 정확히 언제인지 아무 상관없어. 사는 게 지루했다는 거예요. 바다에 나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얘기 머비딕 얘기 다 할 수는 없고 거대한 고래와 싸우는 얘기. 사투를 벌이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게 뭐냐면 우주에 있는 악의 실체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악이란 무엇인가. 악과 싸움 되는 건 뭔가. 이런 이야기를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소설적으로 형상화해놓은 게 헐먼 멜빌의 머비딕인데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책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스마엘이 하고 있는 말 가운데 한 대목을 여러분께 인용을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에 오르면 난 결코 시중받는 손님이나 손장은 되지 않을 것이다. 시중받는 손님은 뭐예요? 내가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서비스 받는 사람들은 때때로 만족하지만 대부분은 불만족이죠. 내가 이 정도밖에 대접을 못 받는 거야? 왜 나를 왜 이렇게 안 해주는 거야? 불만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손님 태도입니다. 손님 태도. 선장은 어떤 것들이죠? 선장은 내가 여기 제일 높은 사람이야. 내 지시를 따라야 해. 지시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손님의 태도도 선장의 태도도 이 사람에게 맞지 않아. 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직 수고하는 선원으로 남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수고한단 말이에요.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에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은 손님처럼 서비스를 받기 위해 늘 존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비스가 왜 이 모양이야? 교회가 이런 거.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이 선장인 줄 아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는 선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마다의 자리에서. 어쨌든 인생의 비유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공동체의 비유이기도 한데 여기 에바프로 디도를 얘기하고 있는 표현들은 한결같이 그가 뭔가를 향해 움직이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복되게 만들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 자기를 바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의 얘기를 하고 나면 에바프로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안 괜찮은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까닭은 에바프로 디도가 벨리뽀 교인들에게 뭔가 의구심을 자아내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에바프로 디도를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는 까닭은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표현이기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조금 따져보면요. 어떤 얘기이냐면 자 26절을 보면은요. 26절 보면 나오는데 26절 27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신이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근율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근율히 여기사 내 근심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네. 에바프로 디도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아팠네요. 아팠어요. 병들었어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에바프로 디도는 빌리포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도우라고 보낸 특사입니다. 그런데 특사가 그만 병들어서 짐스럽게 된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도우라고 파견했던 에바프로 디도가 오히려 병중에 있으므로 바울에 근심을 더하게 했다. 빌리포 교인들 생각에 그 사람 왜 그래? 왜 그런 거야? 그냥 왜 그래?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와병 소식이 빌리포 교회에 알려졌다는 사실 때문에 힘이 근심한지라 하고 얘기합니다. 에바프로 디도가 깊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힘이 근심하니라라고 얘기할 때 아데모 네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것은요 근심을 나타내는 헬라어 가운데 최상 말도 못하게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피 말리는 애가 바짝바짝 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냐면 게스마르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매우 놀라고 괴로워하셨다라고 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그 정도로 에바프로 디도가 본인이 아픈 그러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들은 다소 이기적이어도 괜찮아요. 그래야 낫죠. 자기에게 집중하니까. 그런데 아픈데 그친 게 아니라 근심이 그를 온통 사로잡고 있어요. 이 빌리포 교인들이 나 때문에 얼마나 속상해할까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고대 세계에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종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종죄에 대한 하늘의 벌로 이해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종대한 소명을 띄고 간 에바프로 디도를 질병이 사로잡았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드러나지 않은 감추어진 종죄가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사람들 속에 암암리에 있단 말이에요.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죠. 병이라는 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닌데 그런데 그건 뭐냐면 오늘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2000년 전에 세팅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똑같은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땐 그렇게밖에 사고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의 사회적 원인을 찾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당사자의 책임을 묻곤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질병이 있어요. 질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한 개인의 책임도 물론 있을 거예요.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열심히 먹어. 배가 이렇게 터질 정도인데 맛있는 건 못 멈추지 하고 먹다가 병난 경우도 있잖아요. 개인적 책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환경도 있는 게 분명하죠.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살고 있는 곳에 공해가 너무 많아.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면역력이 있고 그런 사람은 잘 견뎌내지만 약한 사람은 이것 때문에 질병에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이 질병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 생각을 하면 괜찮은데 설명이 안 돼 이거는. 그때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그게 편하니까 편하니까 쉬우니까 저 사람이 문제가 많으니까 숨겨진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전선택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질병을 뭐라고 하냐면 은유로서의 질병 하고 말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질병이라는 게 그 환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상이나 통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사회적 기호로 작동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사자의 나쁜 습성 혹은 의지 박약 이런 게 병을 낳았다. 그래서 병 든 것 그 자체도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요. 사회학적 해석이 가해지니까 와 그렇죠? 의지가 박약하대든지 생활습성의 문제가 있다든지 아픈 것도 서러운데 진짜 몰아치네요. 이렇게 해서 결국 뭐냐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거예요. 소외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사회에도 안타깝니다.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게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제 늘 술에 알코올에 의존해요. 그 사람의 의지의 문제 분명히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괴로운 처지에 있다고 모두 알코올 중독자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자가 얘기합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좋은 여건 속에 살았다면 난 이 길로 안 빠졌을 거야 하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여건 속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범죄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의 책임만으로 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세상은 끝없이 뭐냐면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다든지 뭔가 좋지 않은 습적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상황을 그 개인만의 책임으로 자꾸 돌리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이건 굉장히 폭력적 태도 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명을 띄고 왔던 에바브로 디도가 질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어떤 코드로 읽냐면 우리가 몰랐는데 숨겨진 죄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걸 거야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얘기 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걱정하는 것은 미성숙한 빌립보의 교인들이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까 봐 그런데 여러분 바울사도가 감옥에 갇혀있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지만 어떤 사람은 아 그 밉상스러웠던 바울 잘 갇혔네 이랬던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비방하던 사람들에게 에바브로 디도의 질병은 또 하나의 타탈 호재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병에 안 걸려요? 아니죠. 걸립니다.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병이 낫기도 합니다. 그런 치유의 이적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우리 가족 가운데도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치유의 이적이 있다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다반사로 나타나진 않지만 인생의 어떤 순간에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에만 의지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해도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게 뭐야.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실존적 한계 상황이 내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나의 삶의 질적 도약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 질병을 나를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안내인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요즘 유행하는 말로 얘기하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인생의 조건들이 있지만 그 조건 속에서 꺾여서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그 더 좋은 길을 택할 줄 아는 거 말이죠. 이게 진정한 믿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3세기에 아프가니스탄의 시인인 짤라루딘 루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여인숙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라는 전세는 여인숙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은유일까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도착해요. 그 손님이 뭐냐면 기쁨 절망 슬픔 그리고 약간의 순간적인 깨달음. 여러분 무슨 얘기냐 우리 살다 우리 살다 보면 기쁨도 슬픔도 그리고 절망도 찾아와요. 때때로 신통할 만한 깨달음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 예기치 않은 방문객처럼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인숙 손님이 정해놓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예기치 않은 손님처럼 찾아옵니다. 그런데 루미는 말합니다. 그 모든 손님을 환영하려는 거예요. 맞아들이래 내 삶으로. 설령 그들이 슬픔의 군중이어서 그대의 집을 난폭하게 쓸어버리고 가구들을 몽땅 내 가더라도 그들을 환영하고 맞아들이래. 그들이 그렇게 난폭하다고 해도 각각의 손님들을 존중하라. 그들은 어떤 새로운 기쁨을 지기 위해 그대를 청소하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어두운 생각 부끄러움 후회 그들을 문에서 웃으며 맞으라. 그리고 그들을 집안으로 초대하라. 누가 들어오든 감사하게 여기라. 모든 손님은 저 멀리에서 보내온 안내자들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굉장한 얘기인데 우리의 삶 속에 예기치 않게 찾아오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잘 살펴보면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안내하기 위한 안내자로 왔대요. 이게 루미라고 하는 시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인생의 통찰인데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병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라 병 낫기를 소망하지만 안 낫는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이 질병을 통해 내가 어떻게 더 나은 존재가 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것인지를 고민하면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너의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고 말합니다. 간절히 사모한데 여러분 간절하다는 말 우리 잘하자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거 여러분 이 간절히라고 한 말 속에는요. 정말 근원적인 정서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고난받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열심히 하고 있는 분 가운데 한비아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옛날에 오지여행가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이 분이 오지여행하다가 병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무슨 약을 먹어도 잘 안 낫고 그렇게 합니다. 탈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를 여행 중이던 한국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한국인이 약을 준 게 아니라 컵라면을 줬어요. 그런데 그거 먹고 나왔대는 거 아니야? 누군가의 고향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히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와병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가 빌리뽀 교인들을 고향처럼 여기면서 그들과 이전과 같은 똑같은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고 싶은 그 뜨거움이 그에게 있다고 범사도가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하고 말하죠. 그렇죠. 에바브로는 그 죽을 병 같은 병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안위에 대한 근심보다는 자기로 말미암아 실족할지도 모르는 빌리뽀 교인들의 믿음을 염려했던 사람이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땠어요? 그만을 긍휼히 여긴 게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얘기는 뭐죠? 에바브로디도의 그 고통이 바울사도에게도 큰 고통인데 아이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날 도우러 왔다가 이렇게 내 근심거리가 되니까 이 인간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근심이 아닙니다. 자신을 돕기 위해 왔다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빠졌는데 그 어려움에 집중하지 못하고 나 때문에 내가 걸림돌이 되어 저들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니까 바울사도의 마음도 무너져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해 주셨다는 얘기는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담담하게 얘기 못할 것 열이 39도 40도였는데 기도를 하자 열이 떨어져가지고 36.5도가 되고 입맛을 되찾고 장황하게 얘기하고 할렐루야 뭐 이런 거 할 것 같은데 그 얘기 일체 없습니다. 어떻게 고쳐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하나도 없고 담담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기적에만 집중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크리스토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러면 그 기적은 결국은 뭐 하자는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동참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기적인데 사람들은 뭘 늘 보고 있냐면 기적 자체만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기적을 짠하고 보여준 게 아니라 기적 행하고 나면 사람들 사이에서 숨어 들어가셨던 까닭이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아주 담담하게 우리를 극율이 어기셨다고 말할 뿐 바울 이 에바브로디도의 질병이 어땠는지 얼마나 심각했는지 여러분 간증하다 보면 약간 과장도 하거든요. 정말 얼마나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어떻게 나왔고 그래서 뭐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그 얘기 다 할 텐데 일체 그 얘기 없어요. 나는 성경에 갖는 아름다움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만이 응답은 아니다 하는 얘기인데요. 그 다음 얘기 보겠습니다. 28절 그 다음에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네. 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하려 함이라. 에바브로티도를 빌리포로 돌려보냈어요. 지금 보니까 그죠? 그런데 건강해진 그의 존재가 사람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돌려보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비 온 후에 돼지가 굳어진다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아기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아프면 엄마 아빠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보고 흔히 엄마 아빠가 하는 아기야 내 대신 내가 대신 아프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대신 아파주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누구도 어떤 사람의 고통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게 정말 신비이고 은정이죠. 그런데 고통은 내가 겪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도 고통을 견디면서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은 늘 얘기합니다. 아 내 애가 아프구나 하더니 꾀가 늘었어. 그렇죠. 아이가 조금씩 달라진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은 에바브로티도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빌리포 교인들에게 의구심을 만들어냈지만 회복된 에바브로티도의 귀한은 회의를 넘어서는 믿음으로 그들을 신뢰로 인도했을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추락했어요. 회의의 심연 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추락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이때 뭐냐면 더 큰 신뢰가 형성되죠. 회의를 넘어서는 신뢰인데 이때 신뢰는 애초에 출발했던 신뢰보다 더 커진 신뢰라고 보죠. 이게 이제 삶의 신비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자 이렇게 추락했을 때는 어둡죠. 어둠이 우리의 내면 어둠이 지옵니다. 그런데 회복되었을 때 찾아오는 감정이 뭐냐 하면 기쁨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얘기합니다.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자 이건 참 재미있는 거예요. 본래의 자리에서 추락해요. 어둠입니다. 회의에 빠집니다. 회복됐어요.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때 내 속에서 솟아나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기쁨은 외부에서 우리에게 유입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는 결국은 뭐가 됐냐면 고난을 넘어서 기쁨에 당도한 사람으로 신앙의 표본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망로랑이라고 하는 분이 썼던 베토벤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토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토벤은 나중에 총각을 상실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베토벤의 그 교향곡 9번 합창이라고 하는 곡 그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환희의 송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정말 아름답죠. 이 환희의 송가가 연주될 때 베토벤은 못 듣잖아요. 총각을 잃어서. 그렇다고 해서 베토벤이 비극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로망로랑은 베토벤의 삶을 얘기할 때 고난을 넘어 기쁨으로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의 삶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삶에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오늘 고난 속에 있어. 그때 내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고 아 이 고난을 통해 난 더 근원적인 기쁨으로 나아갈 거야. 이게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되기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속에 있을 때도 우리가 이 불확실성이 끝없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까 잘라 루딘, 루미가 우리에게 들려줬던 것처럼 내 인생의 뜻밖에 찾아온 예기치 않았던 손님이지만 이 손님이 안내자가 되어서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할 거야. 이렇게 보게 될 때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되죠. 기쁨은 속에서 솟아나온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하고 말합니다. 자 이제는 에바브로트 이도에 대한 호든 의구심 지우고 정말 그를 사랑하고 환대함을 통해서 나의 기쁨과 에바브로트의 기쁨이 더 점점 커져서 그대들의 기쁨이 되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넘어서는 존재들이 있을 때 그런 이들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그대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란다 하고 말합니다. 마지막 구절을 볼까요?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의 일으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네, 그는 목숨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스스로 위험 속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다가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사도가 얘기합니다.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 하고 말하는데 여기에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라이 투르기야라고 한 말인데 이건 뭐냐? 시민이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비용을 들여서 하는 일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군사적 의무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성경 속에서는 다른 의미를 쓰입니다. 제사나 예배 등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된 일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 일반 사회로 얘기하자면 공핍한 사람을 돕기 위한 선물 그런 뜻도 있는데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사도에게 했던 일이 바로 그런 일이고 어려움 속에 있었던 바울사도를 돕기 위해 그들은 헌신했고 그런데 그 행위에는 마치 하나님 앞에 받는 제사와 같은 의미도 같기 때문에 이 단어를 굳이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의 귀한을 기뻐하고 환대할 때 결국 교회는 든든히 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바울사도가 에바브로디도를 얼마나 아끼는지를 알 수 있죠. 누군가의 아낌을 받는다는 것. 이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나도 아낌을 받아야 하지만 나 또한 누군가를 바울사도처럼 아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수업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진짜 진정한 기쁨은 내 속에서 나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이해가 되고 맞아요. 왜 우리 아플 때 제일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아픈 사람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픔에도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저 오늘 누구였죠? 이름이 너무 길어서 에바브로디도 많이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또 되면 되잖아요. 되주면 되시던 것 같아요. 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요. 바울이 이 정도까지 칭찬하고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진짜 우리도 그런 사람 되요. 그리네요. 좋습니다. 너무 멋있다. 감동이야. 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 모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